쒸쒸 아이고 아니 뭘 놀래? 아니 보기 좋다 야 너 정신 차렸구나 놀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안 도와주네 아 대충 비위 좀 맞춰주면서 놀아야지 입사동기 되게 생겼다? 입사동기는 붙어야 입사동기지 너 정도면 될 거야 걱정마 너는? 당연히 붙겠지 뭐 떨어뜨려주면 땡큐고 준비도 안 한 놈이야 하여간 큰 소리는 내가 얘기 안 했냐? 뭐? 여기 우리 아버지 회사인 거 뭐? 우리 아버지 회사라고 내가 놀다 놀다 오는 회사 아 내가 놀다 놀다 오는데 넌 싫대지 근데 면접 보러 왔네 야 나한테 말하지? 그럼 면접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는데 난 상관없는데 너 괜찮겠냐? 내 밑에서 일하는 거 내가 내가 왜 네 위치야? 어차피 그렇게 될 거야 우린 시작은 같아도 최종 목적지는 다를 게 뻔하잖아 부자라더니 진짜 부자구나 줄 잘 섰다 싶지? 너한테 줄 선 적 없어 까칠하긴 해 너 그렇게 굴면 상자들 눈 밖에 난다 네 걱정이나 해 아니지 난 그렇게 굴어도 상관없고 혼자 다닐까봐 걱정했었는데 같이 다니면 심심하질 않겠네 기대된다 내 밑에서 일하는 거 책명은 따뜻하게 걱정했잖아 당신이 원하고 또다시 축하했던 상관없는 건가 그렇게 좋아하네 잠시 제точ은 단지